안녕하세요 엠카 MC단 키, 지민 지니입니다 엠카 MC단이요 폭발적인 가창력 신용재씨의 가슴이 신용재씨의 가슴이 떨리면 안 되지? 폭발적인 가창력 신용재씨의 목으로 뭐 이상한데? 폭발적인 가창력 알았어 폭발적인 가창력 Give it to me Give it to me 어디 가야 하는가? 최민, 핫찜. 레디스콘 뭔 논사 여기서 호리는 갓세븐니 컬 캐리에 어이 7위는 아 제 친구네요 산더리아니니까 우와 사실 이게 최종결과는 아니죠 계속해서 엠카 홈페이지 혹은 샵2336으로 택해주세요 모짜드코는 유료입니다 작 달라붙는 만개떡 지민씨가 있거든요 너무너무너무 기다려봤던 완전첸 자꾸자꾸자꾸 보고 싶은 열한 명의 소녀들 조심조심조심 그래 이게 무슨 대화는 안 해요 아니 근데 언제 언제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저잖아요 미안하다 언제 언제 언제까지 이거 할 거예요? 노래 안 듣나요? 언제 언제까지 채인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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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 바로 만나볼게요 국민 소녀들의 매력을 지금부터 퐁당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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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게요 함께해요 됐다 끝 함께해요 지민아 형이랑 한 번 해볼까? 어디 가니? 어디 가니 지민아? 지민아 형이랑 한 번 해볼까? 안녕하세요 둘 셋 엠카 안녕하세요 엠카 소년단입니다 엠씨 다 있네 이번엔 참 기가 막힌 산드리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엠카 홈페이지 혹은 샵 2336으로 또 해주세요 엠씨 리허설 안 했어요? 오늘 엠씨를 이렇게 처음으로 하게 아니 처음은 아니지 엠카 이제 하게 됐는데 둘 셋 엠카 이래야 되는데 엠카 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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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같이 엠씨 한 키 형님 지민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쁘게 봐준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좀 더 군발해서 엠씨로 잘 볼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포 포포라도 봐주세요 네네네 오케이 포포– 감사합니다.